이제 수혈소재 요단강에서 마음을 돌이킴 이라고 하는 주제로 침례요한의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라기가 말하는데 여기 마태복음 11장 1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침례요한을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 이어서 14절에 또 17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침례요한이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라고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 기자들도 바로 침례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전령이었음을 인정해 주고 있죠 예 이 침례요한이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 와서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다 무슨 일을 했나요? 침례를 받도록 나오게 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 재단 앞으로 나오라고 했던 것처럼 거기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어디로 나오라고 그랬습니까? 요단강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미 우리 주상이라 말하지 말라 거기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속으로 도대체 우리 보고 왜 회계하라 그러는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침례요한이 책망하는 거죠 다 내게로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그 돌이킴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요한이 전한 기별의 핵심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나요? 회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회계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죠 그러므로 교과책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반성과 현실에 대한 자각 없이는 더 나은 것에 대한 피로를 느끼지 못합니다 진정한 회계의 특징은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행위를 변화시켜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계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가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가족에게로 마음이 돌아가야 되겠다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진솔하게 내놓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때때로 가정일 수 있죠 정말 가족 사이에서 서로 겸손하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반성을 하고 또 현실에 대한 자각을 분명히 하면서 하는 게 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침례용하는 그에게 나온 모든 이들을 시설을 모아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어린 양이라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자기에게로 쏠려는 그 모든 시설을 모아 어린 양에게로 돌려놓지 않았습니까? 침례 요한은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정의로운 자의 지혜를 향해 백성들을 돌이켰다 그는 말세에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심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제시해야 할 신성한 진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이들을 대표하였다 이제 우리가 목요일 소재 공부할 것을 미리 살펴봤습니다 침례 요한은 엘리아의 능력과 심령으로 와서 주님의 길을 준비시켰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회복된 가정이 함께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 침례 요한의 모습이 말세에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심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제시해야 할 신성한 진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이들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대표했다 바로 그 요한이 엘리아의 능력과 심령으로 심령과 능력으로 회개의 기별을 전하면서 자기에게로 쏠린 시선을 다 모아가지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심령과 능력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모아 어린 양을 바라보도록 그분께로 돌이키도록 해야 되겠죠 예 여기 누가 보면 1장 13절 17절에서는 이미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로 돼 사가레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과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스라엘 자선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미 침대 요한의 사명에 대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실기에 결국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 그것의 시작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자식의 마음이 아비에게 아비의 마음이 자식에게 돌아가는 바로 그 일을 통해 성취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각의 마음이 자식에게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자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가게 됩니다